나 오늘 완전 기분 좋아. 우리가 드라마 시작하고 처음으로 이거 다시 분신을 찍었잖아. 정말요? 너 완전 최고. 난 네가 연기 잘하는지 오늘 제대로 알았어. 감독님도. 제가 감독님 단편연간 팬이라는 건 말씀드렸죠? 내가 그런 영화를 언제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나. 너무 아득해. 그런 말씀 마세요. 감독님 최고인데. 내가 최고가 아니라 네가 최고야. 자꾸 그러시면 저 오늘 잠 못 자요. 수영아 나 데리러 왔어? 술 많이 먹었어? 그럼. 나 오늘 완전 기분 좋아. 내 마누라 이쁘지? 그때 현장에 김밥 사가지고 왔잖아.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수영아. 얘가 그냥 배우가 아니야. 우리 드라마 다크호스야. 얘가 오늘 그냥 죽이는 용기를 했잖아. 감독님 자꾸 그러지 마세요. 오늘 너무 뛰어주신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놀라셨죠? 네. 원래 술 거의 못 마시는 사람인데 얼마나 마신 거예요? 아 진짜요? 몰랐어요. 오늘 제 흑기사도 해주셨는데. 됐어. 기분 좋은 날은 이 정도 마셔도 돼. 감독님. 지갑이 차 시트 사이에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 그래 고마워. 너 얼른 들어가 봐. 아까 그 감정 잊지 말고. 여기다. 여기다. 기억해 둬. 네 감독님. 저도 감독님 말씀 꼭 기억할게요. 이거 zie Olha. 이거 또 넌.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한글자막 by 한효정